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엘리즈비즈의 루이 입니다 방금 와요 이거 뭐 앞에 뭐가 가려 오우야 렉 네 이번에 할거지 양털 꼬리잡기 꼬리잡기입니다 그냥 뭐해야 되지 우리 자기소개 닉도나 일로와 왜왜왜왜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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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소개해봐 저기가서 소개해봐 저기가서 오케이 방종 내 다음사람 방종이야 응 방종 자 시묵아 트럭님 어서와요 네오린님 어서와 울트라맨이야? 머리 뭐 박혔냐 아 그냥 말을 해 말을 머리에 뿌리 자랐어요 아 라라라 하자 라라임 정하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 이거 모범단 말이었어 모범단 말이었어 그래그래그래 와 저사람 방해하는거 못해 야 너부터 해봐 방해하는거 못해 너부터 해봐 자기소개해봐 저쪽부터 아니 너가 방해했잖아 방해했으면 빨리 하라고 시루 약간 양념 묻은 치킨 뭔데 저쪽부터 해 저쪽부터 저쪽부터 없어 빨리해 사람이 지금 앞이 안보여서 눈에 뵈는게 없네 눈에 뵈는게 없네 눈에 뵈는게 없네 뭐라니 오케이 뉴포클레인지 뉴트로지나 소 프레쉬하게 하루를 시작할거에요 라임이에요 도대체인 가바라 같은 새끼 내 이름은 마법의 소라고도 뭐든지 대답하지 니 이름부터 대답해주면 안돼 좋아 내 이름을 가르쳐주지 내 이름은 오오오다 오케이 아 오오님 자 이렇게 총 몇명이냐 여덟명 근데 한명 어디갔냐 저기 대기타고 있어요 한명 탈주했대요 저거 밀키 아니야? 자 이름 자연스럽게 섭박이자 잠깐만 반대섭명 이름나이 다다가오 누가 그림 떼져 그림 떼지마 그림 떼졌어 어디야 죽었어? 자기소개해봐 우리인가 보소 눈치가 빠를게 우리인가 보소 자 다 나가 내가 1등이야 나 통통 똥통인가? 야 미키야 말을 해 말을 빵 줄게 나 뽑아? 미키가 미키가 봐야지 나 뽑아? 미키가 봐야된다니까? 랑케형 뭘 봐? 이거 회로 진짜 누가 만든거지 모르겠는데 아저씨 왜 들어가요 야 닌 왜 들어와요 랑케형 바람불지마 아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무혈입성이에요 옷 벗을게 벗어 머리 쓴거 랑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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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 벌레 들어왔어 랑케형 랑케형 저거새끼 치킨무새끼 저거 가자 랑케형 누구야 이거 아 진짜 깜빡깜빡거리는 하얀 무새끼 누인 누인 직장이야 직장에? 꼬문만 해줘 나 벌레 들어왔어 야 야 진짜 놀림 아아 오오오 랑케형 랑케형 오씨 밑에꺼 어디? 그것도 죽었는데? 랑케형 내 귀에 캔디 뭔가 많은게 들어왔어 이처럼 탁진 캔디 지하이쳐주세요 뒷머리구 백 저 빠빠이할게요 방송 잘해요 빠빠이 아뇨 저요 A님이랑 통화하러 가요 저랑 저랑 아잠 미안 나 식량 들고 왠클릭했어 저거 뭐야 이거 뭐냐 이거 야 내 꼬총 이상한데서 나오는데? 마르사나 죽여자 꼬추? 야 내 꼬총 이상한데서 나와 아니 야 성들이 좀 치지마 좀 아니 뭐지? 야 계속 성들이 쳐 아 이렇게 진짜 그렇게 불렸어 랑케오빠 어? 내 귀에 캔디 빨리 안가? 그럼 개 마루타 정말 마루타요? 머리 있는거 벗어 루인아 뭘 벗어야 나만 내 손 보여? 야 내 앞에 거부여 이거 원래 하면 손 보여 벗어 아니 저거 여기에 보여 랑케오빠 들어가 아 나야? 여기 내 손 안 돼? 뭐지? 내 손 나오는데 여기 아 아파 이쁘지? 이거 봐라 해봐 아니야 아니야 멋쟁이 토마토 토마토 아 양턴 줘야 돼? 에메랄메이스 은식칼 오늘은 프레쉬하게 메모장을 켜볼까? 이제 이제 죽으면 됩니다 가자 아까 어때? 받지도 않았어요 여 님 님 받지도 않았어요 아직 덜 받았어 마지막 괜찮아요 우리는 받았으니까 나는 야 우한 이기주의 나는 야 뭐되지? 으잉 정 쏘지마 으잉 돼지 있어 여기 여기 돼지 있어 돼지 한 부 팀 신전의 나 다음으로 야 소리기 왜 시끄러워 그만 때려 누구야 어떤 년이야 가자 얘들아 다 뽑았어? 아니 아직 덜 뻗었다니깐 덕뻔다니깐 왜 다 나가는거야 마지막 키타임 정해놔 나가는거 아냐? 아직은 아니야 키타임 아웃 아웃시? 나가지말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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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도 나 여기도 워킹에서 조금만 설정할게 잠깐만 시야 좀 도대체 이 상자에 뭐가 한번먹은 사람 마주로 합 합 야 드디어 순서 잘 되겠다 얘 나가도돼요 이거봐요 빨간색이 주황색이 죽이는거지 어 나가도돼요 다 뽑았어? 어 오케이 빠이 빠이 자 자가자 오늘은 스킨 이쁘죠 여자에요 안녕하세요 미안해요 그냥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하아 오늘은 제가 초록색이 됐네요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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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초록색이면 누가 잡는거지? 초록색이면 하늘색이 잡고 노란색이 잡힌게 있니? 음 메모장을 좀 켜야겠어 어 네고짠 네고짠 잠시만요 네고짠 설정 들어갈게요 오 초 하 파 보 검 팔 이렇게죠? 우리 거북선 우리 거북선 다른 데 통통 통 노래가 좋더라고 자 이거 설정하기도 참 힘들어 됐다 이정도면 됐겠지? 자 이제 이걸 갖고 찾아 가자 누구한테 전화 걸을지 모르니까 아무튼 전화 걸어보자 전화 안 받아 전화 안 받아 안녕하세요 두유노 코리안 아 한국인은 아냐고? 아닌데 한글 에이! 스피킹 스피킹 저기요? 여보세요 실회 상 실회 상 인 iron 실회 상 실회 상 실회 상 실회 상 까지 말을 안해 깜짝이야 저기인가 이틀 짓나 저기요 나 스피커 안 껐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기요 라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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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제대로 하네 내가 잘못된건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기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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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제 이상한건가요 쭈쭈쭈 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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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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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어 아니, 시우한테 전화 걸었는데 어 말을 안해 왜? 라임한테 거 전화 걸었지 말을 안해 형한테 전화 걸었지 말을 안하고 끊겨 아, 나 렉 때문에 내가 이상한 건가 했지 왜 자꾸 나무가 들어오고 가냐? 뭐, 발판을 쌓고 올라갈 만한 게 필요한가봐 야생 아냐? 형, 무슨 색깔이야? 나? 나 저번째랑 똑같아 색깔 저번째 뭐였지? 아, 저번에 저번 주가 아니라 저번에 할 때 그게 저번 준가? 그게 저번 주지 아, 그러네 그럼 형 초록색? 응? 형, 초록색이라고? 아니? 잘 생각해봐 아, 노란색 뭐, 어쨌든 그 색깔이게 아, 진짜 노란색 아냐? 아, 노란색 아냐 아, 노란색 아냐 어, 그럼 형 색깔이 없는데 저번에 저번에 너가 나 노리지 않았냐? 그니까 내가 하늘색이었으면 형이 초록색이지 그니까 하나, 둘 죽였잖아 너가 나, 형은 처음으로 죽였는데? 뭔 소리야? 너, 시, 그니까 닉돈이가 심흥이 죽이고 너가 닉돈이 잡고 그 다음에 너가 나 잡는 거였어 아, 그럼 형 주황색이네 주황색이네 그래 형, 진짜 주황색이야? 어 그래, 그래서 아까 깜짝 놀랐던 슴 뽑을 때 형, 놀라는 걸 몰랐어 내가 그래, 형 노란색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어찌 해야 되나 씹, 아는 것도 없고 이렇게 되면 주황색이 이렇게 되고 초록색이 로이 나머지는 잘 모르겠네요 누구지 안녕하세요 야 너 한국말 안되냐? 말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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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왜 못해 채팅쳐봐 채팅쳐봐 시루야 왜 안되는거야? 아 쭈비맛치기계 100% 20개로 232번째 펭클럽가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펭클럽가이 사랑합니다 저기요 시루님 시루님 님 그러다 방송길량 없어요 님 아니 야 내 마이크가 작냐? 여러분 지금 마이크가 작아요? 아니요 아 또 열개 왜 이러시죠 오랜만에 읽었어야 되네 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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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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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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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 어 아까 아무 말도 안하더만 그래? 너도 왜 말을 안하냐고 말을 했어야지 말했는데 안 들렸는데 두도 안 들렸네 너 뭐 색깔이야? 저번주랑 같은색 줄로 하지 말고 진짜 진짜? 저번째 뭔 색깔이었지? 몰라 고절하네 저번째 뭔 색깔이었지? 야 응 빨리 빨리 별풍선 받았으니까 축하한다 해 원래 감사하다 말을 해 그 별풍선은 제가 암살할 때 쓰겠습니다 그렇게 싫은데 암살을 당하고 저는 살인 청구업자 하와이 피스톨입니다 하와이 뭐? 하와이 뭐? 저는 아니 저는 살인 청구업자 쿠바리볼버입니다 쿠바리볼버? 응 그럼 어디서 나온거냐 그거 그거 암살해서 나온거야 아 진짜 원래 원래 이름은 쿠바리볼버였는데 하정우가 하와이를 좋아해서 하와이 피스톨로 했대 그래서 난 쿠바리볼버 해봐 쿠바가 좋거든 쿠바 아우 아파 쿠바 내가 무슨색인지 알고 싶나? 그럼 다른사람의 색을 알아와라 こ 어 미친놈이 그렇다면 나는 무슨색인지 알려주지 라니키용 노란색 아 라니키용 주황색 라니키용 주황색이라고? 어 왜? 그냥 라키형이 주황색이래 누가? 라키형이 나도 저번주랑 같은색이라 했는데 어 그러니까 주황색이지 아니지 루인 저번주에 무슨색이었지? 나 나 나 하늘색 그때 하늘색 했지 하늘색 전이 뭐야 아니지 하늘색 다음이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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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내가 그때 심홍이가 닉둔이 잡고 내가 그때 닉둔이 잡았으니까 아아 그럼 닉둔 주황색이지 빠가야 아니 알려줘도 몰라? 와이파는 찾았어요? 닉둔이 초록색이였지 푸뮬란님 어디서요? 닉둔이 초록색이였고 그러면 아 심홍이가 노란색이였고 랑키형이 주황색이였고 빠가지 진짜 아아 랑키형이 주황색이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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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뭐요? 어 왜 쫑할 때 왜 그 막 왜 막 막 어? 왜 막 어? 어? 뭐 어? 막 왜 막 떠들면서 받아요? 암살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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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야 미친놈이 거기서 뭐하냐? 흐흐흐흫 야 흘렸어 흐흫흫 야 어떻게 알았어? 맞는다이 어? 맞는다 헤드샷 간다 나도 저격이다 아 그러냐? 죽여라 진짜 나아 죽여라 아프다 내 엉덩이가 있다 쏘라 내 엉덩이를 보고 쓰라고 아 야 잠만 권총이냐? 어 권총으로 때렸어 멀리서 잘 맞추지 않아? 난 뒤에 뭘 때렸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색깔이에요? 루이님 때릴 건 실컷 때려가지고 반피나 깎아놓고 지금 무슨 색이냐고 울어보는 건 너무 비겁하지 않아요? 공정하지 않나요? 공정하다고요? 응 하 웃기지 마시고 뉴 또 저번처럼 갑시다 또 저번처럼 또 미키 미키 불러 우리는 우리만의 의식이 있잖아 왜 그래 나한테 어딜 도망가 야 위에 닉도니 있다고 맞네 닉도니 때문에 도망가는거야 어? 빨리 아 뭐해 놀이 왜 나만 말하고 있어 빨리 하자 일로 오라고 무슨 색이 무슨 색이냐 무슨 색이냐 너부터 말해 너부터 나부터? 아 루이님부터 말해요 아 얘네 왜 나만 따라와 아 그대는 절대 도망칠 수 없어 보이 뭐지 워터 워터 봐 냉 얘 불면 되네 아 참 분홍색 그거 열어내려면 좀 힘드실 거예요 안녕 안녕 네 기본적으로 한 300, 400개 쏴야지 될걸요 니 똥 응 왜 이렇게 따라다녀 그냥 심심해? 아니 그냥 그대는 죽뱅을 부르는 날꺼 잘가 지나가는데 응 라라다 어 랑키오빠다 어 시로다 어 라임이다 뭐야 나라 괴롭히고 가자야지 바이종 잘가 응 끊어줘 가자 야 나 우린 늘 그 장소로 쟤들 막 총 쏘고 총 쏘고 싸워 자 미네들 여기서 미끼불러 미끼야 방송 보고있지 와 흐흐흐 우리 이거 그 그때 그 흔적 아니야 이거 이거? 아냐아냐 그때 맥촉이 되잖아 아냐 그때 저장된 상태로 고쳤을 수도 있어 미키 서버 나갔어? 아... 아니 미키가 나가면 안되지 아 미키가 서버 나갔는데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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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겼나? 응 튕겼네 네네 네네네 전화보스 만들어야지 뭐하는거야 미키넨 왜키넨 뭐하는거야 미키넨 나도 별풍선 받았다 별풍선? 별풍선? 예 판타스틱 베이비 엉 에헤흐흐흫 흫흐흫 어허흫 네? 라라이가 시로우에게 구타당했습니다. 시로우 왜 저러는 걸까요? 쟤네들은 정말 궁금하군요. 저들은 어리석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고 왔는데 뭐해? 응? 뭐해? 길 만들고 싶었어. 너무 심심해서. 심심해? 찜찜해요. 통화하는 사람 니미나 해. 너나 잘해 이 새꺄. 공부하세요 공부. 아 니미나 잘하시던지. 어 100점짜리 시험지 들고오면 내가 공부한다. 아 진짜? 쌌냐? 받아쓰기 100점 말고! 나 받아쓰기 100점 맞아본 적이 없는데. 미안해 사실이야. 미안해 나도 그래. 받아쓰기 시험 쳤을 나이때는 100점 못맞았었어. 눈물 나네. 뒤에 와. 우이님. 100일 축하드려요. 100일이요? 네. 아. 왜요? 왜요? 일루와. 쏴봐. 여기 내 엉덩이 있다. 진짜? 어억. 야 우리 말로 하자 그냥. 말로. 말로 하고 있잖아. 총든건 님이고. 우리 서로 믿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 무슨 색깔이야? 믿다고? 나 진짜 색깔 말할게. 진짜 색깔 말할거야? 어. 거짓말하면 어떡할건데. 거짓말이면. 자르자. 자르자고? 난 자를게 없는데? 넌. 넌 방송을 가면 돼. 아. 오케이. 내가 거짓말이면 방송 나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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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야? 너부터 말해. 가위바위보 하자. 어때? 가위바위보 어때? 가위바위보 어때? 가위바위보 어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위바위보. 디바. 저요 저요? 빨리 불어. 저 초록색이요. 진짜지? 멀건댔더라? 아. 자른댔지. 제 홍선을요. 홍선을 자른댔지. 네. 무슨 색이랬지? 초록색이요. 니은요? 초록색. 저 파랑색이요. 아 진짜 파랑색이요? 네. 아 그렇군요. 저희 진짜 상관없는 색깔이네요. 주황색 랑키 형이에요. 알아요. 말하고 다니는구나.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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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다음은 누구 탈러 갈까? 닉돈이 뭐 색깔일 것 같아? 닉돈? 아니. 보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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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 야야. 마루 짖는다. 마루 짖는다. 어. 때려 때려 때려. 엉덩이 때리라고. 발로 찼었어. 아 그랬어? 아니 아니. 침대에서 밀었는데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지. 침대에서 밀었으니까. 아 저 잠시 마이크 좀 끄고 소리 좀 칠게요. 됐어요. 야 시몽아. 시몽아. 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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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줘. 문아. 야. 야 너 마이크 왜 이래? 야. 야 마이크 왜 그래? 나 세탁기. 그래. 야 이제. 너 마이크 꺼봐. 이제. 린이. 내가 물어볼 테니까 너가 마이크 채팅을 대답해. 너 무슨 색깔이야? 도로색이래 도로색. 도로색. 검색? 흰색? 노란색? 노란색 검색. 노란색 검색. 노란색 검색. 노란색 검색. 노란색 검색. 노란색 검색. 검색. 노란색. 쟤 노란색일 것 같아.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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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풍기는 아빠가 입어도 되니까 선풍기 그만돌리시나 선풍기말고 세탁기 바보야 아 세탁기 세탁기는 역시 선.. 어.. 빠이 죄송합니다 스폰바다.. 아니.. 스폰바다 형 누구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님 왜 내가 전화했을 때 말 안 했어요? 형이 말 안 하던데? 서로 안 들렸나보네 또 그래서 너 뭔 색깔이야? 어? 뭔 색깔이야? 나? 어 이 세상 어딘가? 형 어 우리는 어 진짜.. 아무 말도 안 해 왜 모여있는거? 야 뭔 색깔이야? 빨리 말해봐 내가 들어봐줄게 라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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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아 라임아! dass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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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색깔이야 뭔 색깔이야 난 한가지의 색깔만 안다고 했지 초록색? 아니 안녕하세요 난 형의 색깔을 알고싶어 형 우리는 할 수 있어 힘을 모으면 나 하늘색이야 아니 묶이지말고 힘을 모으자면 나 루인 무슨 색깔이야 아 형 하늘색 아니야 형 너 하늘색이구나 아니 루인 왜 하늘색이야 그렇구나 하늘색 아니 루인 빨리 무슨색이야 그렇게 확신이 있는거 어쩔수가 없어 라임아 아니야 형 하늘색 아니에요 루인 무슨색이야 하늘색이라는데 아니야 라임이가 하늘색이야 라임이가 하늘색 아니야 라임이가 하늘색이야 라임이가 라임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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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알려달라고 라임이예요 빨리 빨리 루인 무슨색이야 라임이예요 아 루인 그거야 하늘색이야 하늘색이구나 아니야 루인 하늘색 아닌데 아니야 저 형 하늘색 아니야 맞아 하늘색 아니야 아 빨리 말하라고 루인 라임이 하늘색이구나 빨리 말해 루인 하늘색은 내가 알고 있어 라임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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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모으자고 어? 아니 너무 달려줘 그 색깔이야 너 아 진짜 진짜 그러니까 진짜? 어 진짜 진심? 어 진심 파랑색 진심 파랑색이야? 어 진짜? 어 야 잠깐만 색깔 순서 어떻게 되지? 그저 진짜 내가 파란색 누군지 알고 있는데 본게 아 그래 힘을 모으자고 힘을 불사시켜 볼까 라임아 한번 아 형 너의 사지를 찢어다가 동서남부를 뿌려줘 야 야 파란색 파란색 누구야 알았어 형 나 그거야 뭐야 진짜 알려주면 형 알려줄거야 형 어 나도 알려줄게 진짜야? 어 진짜로? 진심이야? 아 삐바 하지마자 그냥 하하하하 알았어 알려줄게 어서와요 빨간색 다음 주황색이라고? 어 주황색에 누군지 아는 이 새끼가 뭔 개소리야 나 나고만 진짜 주황색에 누군지 알아 나 아 뭔 개소리야 그거 그거 랑키 형이지 어 어 랑키 형 그거 구라야 내가 주황색이구만 나도 나도 그거 들었어 주황색 이런거 라임 뭐 걸래 응? 거는게 있어야지 라임아 나 탁.. 아니 탁 지금 방주 걸래 라임아? 아 구맹 걸자고 그래? 아 진짜? 어 진짜 초록색이야 주황색이라는 건데 어 그럼 랑키 형은 구라잖아 나 어 너 방주 걸었어? 어 아 진짜? 안녕히 계세요 어 어 나 힘을 모아보자 어 빨리 알려잖아 라임이 주황색이야 빨리 알려줘 라임이 라임이 방송 끝나는 가 빨리 오늘 오늘 처음이다 마지막 방송이네요 오랜만에 였는데 주황색 아니야? 주황색 아니야? 어머 깜짝 놀래라 이 새끼야 빨리 알려줘 라임아 주황색 아니야? 주황색이라고 아니 아니면 기오미소 가나요 라임이 아 알았어 다 해줄테니까 빨리 빨리 알려달라고 야 싫어 어 너 뭐 색깔이냐 빨리 루임부터 말해봐 너 내가 봤을 때 보라색이거든 아닌데? 난 진짜 다 깠다 난 난 진짜 모든 걸 걸었다 하라는 거 다 안다 라임아 너 진짜 싫어 싫어 원하는 게 뭐야 도대체 싫어 난 루임부터 말하면 난 루임부터 말하면 싫어 방송 걸고 빨리 말해 아니 방송 걸고 빨리 아니 빨리 방송 어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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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뭐 걸 거야 아 방송 걸고 말해 빨리 루임부터 너 뭐 갈 거야 아니 나 보석 걸게 아니 아니 너 너 너 걔 걸어 계란말이 걸어 아 알았어 루임부터 루임부터 걸어 아니 계란말이 어깨 어깨 하트에 말하는 거다 어 하나 아 빨리 말해 아 빨리 말해 아 났잖아 나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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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초록색이야 진짜 초록색이야 진짜로? 어 근데 하늘색이라고 구라친 거였어? 이현이가 나 저격해요 너도 구라쳤잖아 미친놈이 싫어 너도 알려줘 아 진짜 너도 계란말이 걸었잖아 맞아 계란말이 방송에 있다보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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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줘 아 루임부터 초록색이라고? 어 아 나 루임부터 초록색 아니면 내일 내일 또롱이 형한테 자고 걸 거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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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실험 안해 아 알았어 그럼 루인 너 안 죽여 너 안 죽여 아 오케이 노란색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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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은 하늘색 다 안죽지 않냐? 아 하늘색 어? 초록색 다 죽지 초록색한테 안죽지 않냐? 초록색을 죽이지 노란색이 그치 그럼 나 하늘색이네 어 어 형 어 하늘색이라고? 어 시루 개 오 시루야 좋은 거 알려줄게 너 이한이 잡아 알았어 왜 이한이 무슨 색인데? 이한이 파란색 오케이 이한이도 방송 걸었고 나는 그때 버섯을 걸었어 어 형 버섯 걸었다면 말 다 했네 빨리 내 색깔을 알고 있는 이한이 빨리 처치해 이한이 지금 쌍둥이 빌딩 위에 있거든 형 그러면 노란색 좀 알아봐주라 노란색? 바로 죽여줄게 진짜로 루.. 루인 초록색인가? 어 넌 내 손에 죽어 시루야 루인 어 내가 그 뭐지 노란색만 죽이면은 형은 자유잖아 내가 안죽이면 시루는 어떻게 되니 그럼? 시루는 형이 죽여 형이 맘대로 해야지 이 새끼 시루를 한번 뒤집어볼까 한번 해볼까? 일단 형 노란색 좀 찾아줘 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어디가 가봐 자 먼저 제가 죽여야 할 색깔들은 웬만하면 다 낫네요 색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 색깔들은 이 정도 이 정도가 내 색깔들입니다 시루야 아 랑캐하게 가자 오이씨 뭐야 나는 노란색한테 죽는 애 시루 그냥 죽여야겠다 게 재밌겠다 시루 그냥 죽이자 여기는 웬만하면 애들이 다 안오는 애거든요 시루가 시루가 시루야 넌 시루 죽일까 시루 죽일까 시루 죽일까 하..어떻가지 고민이 되네 시루를 죽일까 시루가 한 명을 더 죽이게 이안이 죽이는 걸 봐야돼 시루가 기적 확신이 들어 어찌됐든 한번 따라 가보죠 제 앞에 라라라 킬히 죽이라고? 이안이 죽이는 거 보다 시루가 이안이 죽이면 진짜 맞거든요 제가 거짓말 칠 것 같애 시루 이렇게 말해놓고 이안이 죽이면 내가 미안해지긴 하는데 미안해 시루야 진짜 거짓말 같애 어찌됐든 넌 내 손에 죽게 돼 있고 시루 힐 이안이 죽이네 기름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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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약속 어쩌고 약속 Those 2 특 휴로가 이기하니 죽일까?